맞습니다 그자도케입니다 여기는 해금강 가기 전에 그 도로변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를 여기다 주차를 하고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뭐 자세한 주소는 그 내비 주소 밑에다가 남겨 놓으니까요 그거 보고 오시면 되구요 뭐 찾기 편한거는 해금강 바로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치킨 편집판이 있습니다 뭐 치킨 포인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해금강 쪽 치킨 포인트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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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nkt 정말 끝내줍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해금강 방파제군에 고수가 지금 공사한다고 지금 못 들어가게 해 놨네요 아 이쪽에 지금 반대편에 지금 이쪽 있네요 여기도 발판 다 좋아 보입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기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차를 모으고 저 끝까지 가면은 저 앞에 있는 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는 다음번에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인트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기 서 계신 분 낚시하는 거 보니까 발판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낚시할 곳이 여기도 한 열대명 와도 뭐 끄떡없을 것 같네요 아 좋네요 이쪽 포인트에도 다음에 한번 와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치킨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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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